S16 이요 여러분들 자 브러쉬드가 있고 브러쉬리스가 있어요 브러쉬리스에 브러쉬드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브러쉬리스에 하나 둘 셋 자 브러쉬리스 자 모토벤즈끼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잘 나왔어요 서버 본속기 모터까지 히트잉크는 따로 옵션 받았구요 배터리는 2000mm 옆으로 납작한거 다면 되겠습니다 바디 모양도 나쁘지 않고 좋아요 자 그렇다면 브러쉬님 나가서 좀 벌리고 있는데요 자이로를 달았습니다 자이로 sb3 자이로 달았어요 자 지금 제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운이 있어 예 바로 테스트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네 자 오케이 어우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자 너무 더운데요 자 이거 살짝 켜보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빼시고요 사이즈는 슬리빵하시면 슬리빵을 넣을게 예정인데요 제가 180...175mm? 슬리빵 비슷하죠 아 왜 이렇게 빨래 좀 더해요 아 진짜 저거 찍어야지 못 찍으세요 아 깨끗하게 저거 찍어야지 못 찍으세요 아하하하 로면이 깨끗하면 도움이 될거에요 밤 보여요 오, Vielen Dank. SLU 역시, S가 다 있는데, 일단은 자이로가 중요합니다. 이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게 자이로가 되어있습니다. 자이로가 있는거랑 없는거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자이로가 있는거랑 없는 자량이랑. 자이로가 있으면 확실히 부드럽게 가구요. 자이로도 양도 조절 할 수 있어요. 자이로를 꼭 구매하시면. 자이로가 sb3 그쵸 오케이 sb3 이구요 지금 자 sd80 이라는 스크립 브레이지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쵸 차가 되게 잘 나지 않습니까 10만일때 초반입니다 그 초반 여러분 조종이만 있으시면 됩니다 빨뜻게 다 드리겠어요 삐삐도 다 드리고 있구요 풍력도 드리고 있어요 다 있어요 일단은 조종이 있으신 분들은 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짜잔